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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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튼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가볍게 먹으려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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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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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고 오겠어. 지금 하고 하고 오겠어. 지금 하고 오겠어. 지금 연이 세대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정임 순임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하나, 둘. 하나, 셋. 하나, 셋. 아, 진짜 어려워. 아, 진짜. 근데 고민이 좋겠고요. 아니, 괜찮아요. 그냥 계속해서. 또 마치니깐. 꿈이 darle 거야? 네, 이거 보내고 싶어요. 그가 나왔어요. 팀원 이케니깐. 오늘은 며칠 거야, 네, 여름. 사람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? 이정도면은 강한 팀으로. 아, 이거는. 나도 뵙지혀요. 진짜 멀쎄요. 시뻘어. 네. 시뻘어. 다 먹네. 이거 먹네. 우리 토마토 어머니. 와 여기 또 있어요 이쪽에 봐 우와 멋있다 어머 되게 쌍한 버섯이에요 오 멋있어 지름이 50m 되는 사람은 봤어? 50m 한상아 완전 대박이다 너무 상진나 대단하시다 이거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? 야경이 되는 데 알고 하셨나요? 야경이 되는 데 아니고 하셨나요? 대단하다 나 약주 중 약주 중 약주 중 완전 약주 중 완전 약주 중 아 진짜 안 돼 아니 이거 봤다고? 아 봤겠지 벌써 와서 봤겠지 아 부끄만 아 괜찮아요? 우리 집에서 온거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너가 이제... 내 맥주 아침에? 네... 지루가 안다 렛츠 디테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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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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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